여기가 지금 만남의 광장. 만남의 광장. 힙에서 먹방. 품체가 맛있게 생겼다, 형님. 역대급 출연자다. 가장 무거운 방송. 가장 무거운 방송. 여기 말죽거리 국밥이라고 있는데 본격적으로. 그러면 한 맨 못먹기 하는 게 제일 재밌어. 그렇지, 그렇지. 뭐, 이럴 수 있는데. 우와! 오! 아, 근데 지금 몸이 가벼워 보여. 아, 기분 좋다. 이거 타고 와. 이거 앞바퀴 들리는 거 아닙니까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툴룩이 만다. 덕기만 한 년석도 정말. 박사 파파. 네. 빅깽 소리 질러. 충주시 연수동으로 가서 저녁 한 끼 함께하세요. 보습하면서도 그 수치한다, 형님. 저게 중앙탑이야. 토익포 중앙탑. 햄버거가 저 정도 쌓여 있으면 어떨까? 이화가 치즈 한 장이면 어떨까? 젤을 지내나 봐. 젤을 지내나 봐. 떡인가? 남긴 거면 약간... 쎄껴주기만 하고 있지? 얘가 너무 와야네. 벨 누릴 때도 머만치겠는데, 형님. 배고프다. 하시기 전에. 그래. 삼촌 이름은? 김민선. 삼촌, 열심히 할게. 안 계시나 보다. 안 눌려요, 벨이. 고전 났어? 네. 계세요. 어머니! 빨리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, 비 오는데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저 개그맨 유민상인지 알아보세요? 이거 하나 해도 안 된다. 많이 안 먹습니다, 저. 민상인은 되게 많이 먹습니다. 되게 많이 먹어요. 안 안 있으라고! 제 모습을 보세요, 어머니. 어머니! 어머니. 아이고. 실패각이야. 악도가 딱 실패. 너무 짠하다. 너무 짠하다. quiet이라. 짧은 später나. 안녕히 가세요. Scientists. оды Horse Arts. 안녕히 가세요. unav인Che여. 네. 누구 decor ş Explo Precis kr. 좋아. você nak пару 크адно?